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산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드디어 일제강점기 파트로 넘어가 볼 시간인데요. 이 일제강점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우리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어떤 단체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또 이게 같은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그럼에도 이 일제강점기는 사실 시기별로 약 한 10년대씩 이렇게 끊어지면서 일정 부분 패턴화를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부를 좀 이렇게 제대로 해 놓으시면 아주 문제 자체는 쉽게 풀리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요.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그리고 문화통치 이 두 파트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주제 44고요. 무단통치와 일제경제수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910년 8월 달에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점 처음에 일본에 의해서 한일 병합이 된 이 시점을 이 시점부터 이제 일본을 우리 조선에 대한 통치 방식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갔냐면 바로 무단통치로 통치 방식을 끌고 갑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그리고 192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들의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1910년에서 1920년으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이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시기별 일본의 통치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의 독립운동의 방향성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런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통치는 정치적 침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침탈이 있어요. 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의 파트를 살펴보게 되면 통치기구로는 조선총독부 이게 전신이 통감부였어요. 이 조선총독부를 기점으로 해서 일제는 일본 군인 중에서 조선총독을 여기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민통치의 정권을 행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총독부의 모습인데요. 이 조선총독부의 어떤 조직을 살펴보게 되면 자 총독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정무총감과 그 다음에 경무총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경무총감이 치안이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경무총감부가 그 치안기구 아래에 이런 식으로 행정기구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총독부가 당시에 일본 일왕의 직속기구로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총독이고 조선총독부였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치기구로는 중추원이 있습니다. 이 조선총독부 외에도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조선인의 정치참여를 선전하면서 친일파를 회유하기 위한 이런 설치기구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자문기구였지만 전혀 여기서 자문을 받지 않는 그래서 말하자면 그냥 어떤 회유책에 불과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별로 내용이 이게 그럴수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 자 그러면 무단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경찰 하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세요? 경찰을 받는데 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뭔가 피하고 싶어요. 이러면 평소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신 건데 자 이 경찰은 사실 우리 민중들을 도와주는 어떤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무단통치 시기 때는요. 헌병 경찰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군인 경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는 물론 거의 모든 행정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이 헌병 경찰은 즉결 처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이들은 이런 것들을 행사하면서 누구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조선 태형령을 실시하는 거예요. 조선인은 뭐 없이? 재판 없이. 우리가 이건 사실 가부개혁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뭐 가부개혁기,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제국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요. 근대식 재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그런데 되려 이 191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조선인에게는 재판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때려야지 된다. 때려야지 얘네들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조선 태형령을 제정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선 태형령을 실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을 박탈했는데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기본권을 전부 이제 박탈을 하고 정치 참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단통치의 내용 이어서 보시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제는 일반 관리는 물론이고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차도록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어린 학생들을 두고 위에 이제 교실에는요. 뭐 태극기 내려오고요. 일장기가 걸리고요. 선생님들 들어왔는데 제대로 말 안 듣거나 이러면은 어떤 그런 칼과 총과 같은 것들로 위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조선사회의 어떤 공포 분위기 이런 것들이 두려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교육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 1차 조선 교육력, 1911년에 1차 조선 교육력에 조선인의 교육을 노동자 양성을 위한 보통, 실업, 전문 교육으로 한정했고요. 자,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보다 일본 애들은 6년 배우는데 우리를 어떻게 4년으로다가 이렇게 짧게 공부를 시켰다. 이게 1차 무단통치 시기 때 보여지는 교육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당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계량서당의 설립을 억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교 세우고 공부하는 거 다 막으니까 계량서당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민족교육에 대한 것들도 전부 규제하고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910년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탄압 사건이 바로 이 배고인 사건이에요. 이건 신민회, 신민회와 관련이 있고요. 일본, 일제 대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조작해서 이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그 중에 배고인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민회가 어떤 말하자면 이 배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뒤집어 씌우면서요. 이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완전하게 해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경제, 정치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파트로 들어갈 텐데 이 경제 파트에서는 토지조사 사업 이게 무단통치 시기 때 보여지는 어떤 이 경제침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이거 마련해 주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보아, 질세 부과의 공정성 이걸 확보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일제의 안정적인 질세 확보 사실은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실제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나니까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의 소유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을 우리 쪽에서 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미 대한제국기 때요. 양지암은, 지게암은 이런 것들 실시하면서 이 근대 토지 소유권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뭐로 인해서?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실패됐죠. 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 일본이 너희는 이게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토지 약탈, 조선인 지주층을 또 회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게 되면요. 토지조사령을 공포를 해요.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한 다음에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한계는 뭐냐면 목적은 좋아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마련해 주겠다.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기한부 신고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토지 소유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됐고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기한 안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기한 안에 하지 못하는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동척으로 넘어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어가가지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받은 토지를 이주하는 일본인들에게 쌍값에 헐값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은 기일 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그래서 미신고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는 전부 몰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신고기간이 굉장히 짧고 절차도 복잡해요.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분들 우리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한 번 뭐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우리가 뭐 신고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해도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겠죠. 미신고 토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왕실의 토지를 포함한 미신고 토지 또 마을이나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누구 건지 모르는 토지들 있잖아요. 이러한 토지들을 약탈해가지고 총독부에다가 귀속을 시켜요. 전체 토지의 몇 프로? 40%나 해당이 됩니다. 자, 토지의 불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토지를 누구에게 주냐면 일본인에게 싼 값에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뿐만이 아니라 관습상 인정되던 경작권까지 부정을 당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개념에는 소유를 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말하자면 상속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유인데 완전하게 소유하는 건데 경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토지를 빌리는 건데 이 빌린 토지를 그 다음 세대에다가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세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경작권조차도요. 그런데 그러한 경작권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전부 다 이렇게 소장농민인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장농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부정당하니까 기한부 계약의 소장농으로 그러니까 계약직, 계약직 소장농으로다가 이렇게 다 전락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부정당하고요. 자 농민은요. 토지에서 이렇게 있었던 경제활동을 했었던 이 농민들이 일부 화전민이 되거나 막 이렇게 여기로 여기저기 떠드는 거예요. 떠돌고 그 다음에 만주나 연해주 등지 이런 데로 다 이동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뭐 여기저기 유민이 되는 거죠. 자 지주의 권한이 강화됐어요. 일제는 농민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주층을 식민지 체제 내로 포섭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지주, 이 지주라고 하는 거 조선인 지주보다 일본인 지주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자 조선총독부의 지세, 지세 수입이 증가했고요. 식민지 통치 자금을 조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산업 침탈 중에서 우리가 이 경제 파트에서 일본이 침탈했던 거는 토지조사사 이거 하나 떠올리시면 되는데 산업 침탈 파트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회사령을 제정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시면 1910년에 회사령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민족의 기업 성장을 억압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 꼭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총독, 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삼이나 소금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이런 기업품들, 이런 것들을 총독부가 전매해가지고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의 그 말하자면 중요한 상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누가 다 총독부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령 이런 것들 우리 산업을 침탈하기 위한 무슨 무슨 령 이런 것들이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때 다 몰려 있는데요. 조선 광업령 그래서 광업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조선의 지하자원을 약탈하고 경제성이 있는 광산을 일제가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조선 어업령이죠. 어업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해서 일본인이 어장을 독점하고요. 뭐 이 외에도 살림, 그 다음에 뭐 이면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다 이렇게 침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1910년대 안악사건과 배고인사건 이거 이제 그 신민회를 해산하게 됐던 사건들이에요. 안악사건, 배고인사건 등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니까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비밀결사 형태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우선 국내 단체들이 몇 개 굵직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1910년대는 무단통치 시기에요. 무단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자체에서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밀결사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이 독립의금부가 있고요. 이 독립의금부는 고종의 비밀지시에 따라서 임병찬이 주축이 돼서 의병장과 유생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우리 이전에 있었던 의병계열의 어떤 독립운동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독립의금부에요. 자 특징은 복벽주의, 왕정복고를 표방을 하고 전국적인 의병전쟁을 목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에 국권반환 요구서를 보내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자 해체는 이제 지도부 인사들이 체포당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발각되고 해체가 됩니다. 독립의금부고요. 자 이러한 특징과 어떤 조직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보였던 이 독립의금부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대한광복회에요. 자 얘는 조직이 박상진 등 의병운동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을 통합해서 조직을 하게 됩니다. 특징을 보시면 이 공화정체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결성된 군대식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공화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디에서 처음 보여지죠? 우리 신민회에서 처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민회에서 보여지고 이 대한광복회에서 보여지는 거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좀 급진적이고 좀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앞서 나가는 특징이에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내용을 보시면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했다. 이러면 이거 대한광복회에요. 박상진, 친일파를 처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1910년대 뭐 이거 외에도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이 외에도 송주케라고 하는 어떤 항일여성 비밀결사 단체가 또 조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뭐 항일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못하니까 국외에서 저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많이 건설했는데 그게 이제 간도나 연해주 등의 한인 집단 거주지역을 건설해서 이런 항일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쪽 일대, 이쪽 일대를 우리가 서간도 그 다음에 이쪽 두만강 위쪽 일대를 우리가 북간도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쪽 서간도 일대에서 세워진 것들 어떤 게 있냐면 경학사 그리고 그 산하의 서로군정서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 신민회 쪽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북간도 쪽에 서전서숙 그리고 명동학교 그리고 이후에 뭐 중강당 또 뭐 한은동 밀산부에 있는 한은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파트 이 연해주에 신한촌이 또 형성되어 있어요. 또 보시면 여기에 뭐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회회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보시고요. 자 그럼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서간도 지역에 있는 이 경학사 자 조직은 이회영, 이시영 등 신민회 계열 신민회 계열이 3원부에 설립한 최초의 자치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민회 계열에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해산되고 난 다음에도 보시면은 활동으로는 이렇게 신흥 강습소 이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 이씨 형제들은 당시에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어요. 명동 땅 일대를 다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데다가 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군정서 한족회가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합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군정부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 대종교 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된 중강단이 있어요. 이 중강단이 무호독립선언서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3.1운동 일어났을 때 기미독립선언서가 있어요.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 33인이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독립선언서가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중강단에서 이 무호독립선언서 발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 중강단 산하에는 김사진 중심에 북로군정서군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북로군정서가 나중에 우리 20년대 국외 독립운동에서는 성산리 전투를 또 이끌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전서수 명동학교 이 상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서전서수 명동학교 등의 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만주 일대 같은 경우는 밀산부의 독립운동 기지로 한은동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해주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연해주 일대에 한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독립군 기지예요. 이게 이제 신안촌이고 다음 보시면 13도 의군이 있어요. 그래서 유생의병장 유인석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직한 항일의병부대고 뭐 성명회 등 그 다음에 또 권업회 마찬가지로 의병계열하고 애국개목운동계열이 합작해서 만든 신안촌에 조직한 자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연해주지요. 주로 여러분 중급시험에서는 이게 위치에 어떤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나왔던 독립운동이랑 그 다음에 뭐 강복군정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 연해주 시기에 보여지는 것은 위치에 이 위치에 뭐가 어떤 단체가 있었는지 자 다시 조금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뭐 이렇게 백두산 기점에서 서간도 위치에 그 다음에 북간도 위치에 그 다음에 북만주 일대에 연해주 일대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지도상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이 대한광복회 그리고 독립의금부 이거 두 개 단체는 조직과 주도세력 특징 등을 이거 두 개는 좀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학습을 하시고요. 자 연해주에 이 권업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립한 정부인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정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희가 들어가 있으면서 요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의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해주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한성에도 하나 있고 상하이에도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각각 하나씩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 일대에 있는 연해주 일대의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 있는 어떤 임시정부의 전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를 보실게요. 상하이. 여운영을 당수로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 조직이 되고요. 바로 이 신한청년당이 조직이 되면서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국외 독립은 더 미주지역이고 보시면 1900년대 초부터 조선인들이 미국 화와이로 이민을 떠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미주지역의 한인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저 사탕수수 농장밭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저런 것들 아무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인데 여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햇볕에 막 태양볕에 얼굴이 막 다 그을려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일찍 폭삭 이렇게 늙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 젊은 남성들이 다 저기 사탕수수밭으로 막 넘어가서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어떤 그 여인들하고의 어떤 혼인 혼인을 이쪽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랑 사진을 통해서 어떤 혼인관계를 이렇게 맺었다고 해요. 근데 사진을 처음에 이렇게 조선 땅에서 보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사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당황하는 일들 좀 약간 우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떤 아픈 그런 또 모습들도 담겨져 있는 이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노동자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인국민회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등이 설립한 단체고요. 대한인국민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흥사단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단체로 흥사단이 있고요. 자, 또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조직한 단체로 대조선 국민궁단 이게 있고요. 또 멕시코에 설립된 학교였던 숙무학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잡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3.1운동 우리 민족의 굉장히 각지에서 아주 거족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10년에 일본이 무단통치에서 1920년에 문화통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커다란 사건이 바로 이 3.1운동이었어요. 자,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이 민족자결주의를 재창을 하게 됩니다. 저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파리강화회의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민족은 다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런 민족자결주의를 재창을 하게 돼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치 이제 기회로서 저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러시아 혁명 후에 소련의 지도자 레닌이 이 약소식민지국가를 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이런 선언들을 우리에게 어떤 독립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 무호독립선언 만주에서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쿄 유학생들 사이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한청년단이 파리강화회의 김규식을 또 대표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당시 국내 정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단통치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고종의 죽음에 일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독사의 소리에 유포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이런 어떤 민족적 감정을 막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디가 주체가 되냐면 이 천도교 쪽에서 주체가 돼요. 이 천도교가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 이런 3대 행동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독교, 불교와 연합을 했으면서 이 학생 세력이 동참하여 민족 대연합전선이 구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3.1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체남선, 이 체남선 굉장히 우리가 뭐 굉장히 똑똑하다, 천재다 라고 불리우는 이 체남선이 본문을 작성을 하고요. 한용운이 공약 3장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병희, 이승훈 등 민족대표 33인이 여기다 서명을 하고요. 종교교단을 중심으로 배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것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어쩌면 그 민중들이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공간에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태화관, 말하자면 중식당에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시면 뭐 시위가 격해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민족대표 33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민중들의 어떤 영향을 제대로 이렇게 확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내세운 어떤 원칙, 대중화, 비폭력화 이런 것들, 이런 비폭력화에서 좀 폭력적으로 시위가 격해질 것을 우려를 했고 사실은 이들이 같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독립운동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으로 결국에는 태화관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들이 낭독을 하고 자진신고를 하고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탑골공원에 모여 있었던 이런 학생들과 시민들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지 않자 선언서를 어떤 한 이름으로 청년이 선언서를 낭독을 한 후에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폭력 시위에 담고 있는 이 만세운동이 1단계로 전개가 되고요. 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자, 여러분 이 탑골공원은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시작해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세 시위가 확산이 되고요. 비폭력 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면서 이 농촌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데 무력 저항으로 변모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 이렇게 비폭력 처음에 비폭력으로 시작이 됐던 1, 2단계에서 비폭력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시위가 확대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무력 저항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 거죠. 자,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각국의, 그러니까 해외로 넘어가게 되죠. 이 운동이 일본의 도쿄, 만주, 상하이 이런 등지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는데 자, 일본이 아주 이거를 강력하게 탄압을 합니다. 일제는 헌병과 경찰 그리고 유케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요. 이 만세 시위를 전개하는 군중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일어났던 게 바로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단체로 이 마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 유명한 유관순 누나죠. 유관순도 열사가 순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사실은 아버지가 헌병 경찰에 의해서 집밟혀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직접 본인이 이렇게 목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울분 이런 것들이 아마 어린 나이부터 저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열사가 순국된 자 이 의의와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자 이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 민중들의 영향을 확인한 의심했잖아요. 초창기에. 근데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막상 상황을 딱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민중들이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물론 실패를 했어요. 이 3.1운동을 치렀지만. 왜냐면 독립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더 조직적인 그런 형태로 이 운동을 이끌게 된다면 독립이 머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요. 이 조선은 때려야지만 말을 듣는다 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어서 어떤 이런 이 조선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관습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한 이 3.1운동은 해외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굉장히 조금 한 7, 8개 정도가 되는 그런 임시정부들 중에서 대표적인 눈에 띄는 임시정부가 연해주에서 보이는 이 대한국민회 그리고 또 상하이에서 보이는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성에 수립된 이 한성정부 이렇게 3개 정도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이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이 독립운동 단체가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통합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통합을 시킬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 위치적으로는 상하이 상하이에서 위치로 잡고요. 법통은 뭘 있냐면 이 한성정부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오게 돼요. 자 저 상하이는 사실은 일본의 직접적인 눈을 피해서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이끌기에 좋았던 위치예요. 그래서 이 통합된 임시정부의 성격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직접투쟁보다는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올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도 어떤 외교적인 이런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사가이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삼권분립의 체제를 갖춘 통합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활동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비밀행정조직에 연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국이 있어요. 자 이 연통제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기관이고 또 교통국 국내외의 연락을 담당하는 통신기관이에요. 이러한 연통제와 교통국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자금을 조달하는 이러한 형태들 임시정부가 돈이 별로 없었어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공체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군자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연금을 통해서 군자금을 마련을 했고요. 또 만주단동일대 이륭양행이랄지 백산상회랄지 이런 식의 어떤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군자금을 전달받고 또 조달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쭉 보시게 되면 우선 초점이 외교활동에 맞춰져 있어요. 자 파리위원부를 설치하고요.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을 합니다. 자 이승만이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게 되고 또 군사활동으로는 광복군사령부 또 육군주만 참의부 등의 직할부대를 결성하고요. 자 문화활동으로는요. 기간지로 독립신문이 간행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이게 독립협회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기간지로 독립신문이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지만 두 개가 좀 다른 거예요. 또 그리고 사료편찬소 같은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또 편찬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일본의 탄압이 점차적으로 심해지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청원할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승만이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미국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위임통치를 청원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독립운동가들에게 쇼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임시정부 없애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임시정부 없애자. 새롭게 만들자. 라고 하는 창조파. 그 다음에 고치자. 라고 하는 개조파 등으로 분화가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회의는 성과 없이 결렬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독립운동 세력이 이탈로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돼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누가 이끌어 갔느냐. 김구가 이끌어 가게 됩니다. 김구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체제가 여러 번 개편이 돼요. 보시면은 처음에 대통령 중심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이게 1925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돼요. 왜냐. 이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런 위임 통치안 이런 거 냈다. 이래서 이걸 조금 낮춥니다.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고요. 1925년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빠져나갔어요.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이 국무 위원들, 위원들 다 위원자를 한 자리씩 하게 되면서 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1927년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쭉 가가지고 40년이 되고요. 이 시기가 오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해방을 얼마 앞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 때에는 주석 중심의 지도체제로 다시 가게 돼요. 한 사람한테 어떻게 힘이 조금 몰아 들어가는 건데 저 주석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김구가 주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4년에 가게 되면 주석, 부주석의 지도체제. 그러니까 김구와 김규식 이런 지도체제로 개편이 되고요. 자 1930년. 이후가 되면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내용들이 쭉 보이는데 자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조직을 한 단체고요. 30년 초반에 만들어서 30년대를 계속 이 한인 애국단 끌고 가고요. 자 그다음에 35년이 되면 이 김구가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당한 한국국민당이 창당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단쟁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이 임시정부가 계속 쫓겨다녀요. 그래서 처음에 상하이에서 시작했던 이 임시정부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충칭까지 정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제 충칭으로 이동하여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이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만들었던 저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됐는데 결국에는 써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항복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 한국광복군 만들어진 거 전쟁에 어떻게 제대로 투입이 안 되죠. 자 이 시기 무렵에 임시정부 권국강령을 발표하게 돼요. 자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을 바탕으로 이 권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선거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구교화 그리고 교육적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교육 이런 내용들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내용 그래서 3.1운동 이후의 상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황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바꾼 어떤 통치의 방식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3.1운동으로 표출된 식민통치에 대한 조선인의 반발 그리고 또 국제 여론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조선을 주시하고 있겠죠. 일본을 또 주시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른바 이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성격을 보게 되면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의 이간을 유도하는 어떤 민족 분열책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이 문화통치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보여지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방침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속에 담고 있는 어떤 실상 이거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총독에는 전부 그전에는 무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이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해방까지 문관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가 않아요. 이게 문화통치의 바로 겉모습과 그 다음에 그 실제 실현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인들을 기만하는 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경찰정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게 되면 경찰의 인원이랑 유지비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언론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신문발행이 허용이 되고요. 자 넘어가서 그런데 실제로 신문발행을 허용하게 해서 조선 동아일보 같은 거 관행 허용하게 했는데 막상 살펴보게 되면 검열, 정간, 기사 삭제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풀어줬지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책을 살펴보시게 되면 방침으로는 지방자치기구로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를 설치해가지고 이 지방행정에 조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실상을 또 살펴보게 되면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해요? 결정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그 이면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인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제2차 조선교육령 이게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무단통치 시기 때는 6년이었던 걸 4년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 시기에 와가지고 2차 조선교육령 시기 때는 다시 늘립니다. 그치만 실상을 살펴보게 되면 초등교육, 실업교육 위주로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오히려 일본인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우리의 어떤 고등교육 이런 것들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경성제국대학을 일본 쪽에서 설립해 주면서 우리의 어떤 고등교육 받는 그런 기구를 설립하는 거 무마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통치에 어떤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20년대 그러니까 20년대에 겉으로 보여졌을 땐 저렇게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가지고 완전히 누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식민체제를 부인하는 반정부, 반체제운동이나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서 제정한 법이고요. 식민지 조선에서도 실시가 돼서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데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기타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일제는 중추원 확대, 개편, 그 다음에 재복착용, 착헌 폐지, 태형 폐지, 한국인 관리 임명, 식민사관 정립 등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으로 말하자면 그 실상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기타 정책에서 이 식민사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겉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통치하는 걸로는 조선인들이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그런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시기로 오게 되면 식민사관 어떤 역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일본의 사상들을 주입시키는 그러한 통치 방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화 통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기에 동조하는 지식인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얻자는 자치론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광수, 체린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고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인물들 침입하죠. 반민족 행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경제를 보게 되면요. 산미 증식 계획이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일본 본토의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일제는 식량 보충을 위해서 조선의 쌀, 수확량을 늘려서 수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개강과 간척 등의 토지개량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수리조합을 설립해서 저수지와 재방 등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 191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 대표적인 경제침탈은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1920년대 경제침탈에서 대표적인 건 산미 증식 계획이요. 쌀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해서 생산을 시킨 다음에 생산시킨 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쌀의 생산량은 증가해요. 계속 푸시를 하니까 근데 이제 목표량에 미달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계속 쌀을 많이 생산해라 라고 하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 미달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증산량이 말하자면 미달이 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쌀을 어떻게 한다? 반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국내 식량이 점차적으로 부족해지는데 쌀의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많아가지고 조선인의 식량 부족이 심하대요. 그래서 1인당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증식 계획 이전보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국내의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연명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쌀을 증식시켜도 우리가 우리의 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의 경제 침탈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쌀 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또 소작농에게 전부 전가를 시키고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소작들의 소작쟁이, 소작놈들의 소작쟁이가 발생하고요. 자, 지주제는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작농이 토지를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지주들도 몰락하고요. 일본인 지주나 한국인 대지주들이 토지 소요를 확대하면서 지주제가 강화가 됩니다. 자,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 쌀 중심의 단작형, 단작형 농업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다양한 상품 작물의 재배가 축소가 되면서 만성적인 농촌, 공황이 초래가 됩니다. 자, 즉 우리의 어떤 농업구조 자체가요. 뭐로 단일화가 되냐면 그냥 쌀농사만 짓는 형태, 이런 형태, 일본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산미증식계획은 경제대공황이 일어왔을 때 이 일본 지주들이 쌀 수입을 반대하게 되면서 1934년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중일전쟁의 1937년이 되면 이때 중일전쟁으로 군량미 확보가 시급해지면서요. 이때 산미증식계획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자, 기타 또 20년대 여러 가지 산업침탈을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1910년대에는 회사령이 있었어요. 근데 20년대에 오게 되면 회사령이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철폐하고 일본 자본이 조선에 대거 유입될 수 있도록 회사 설립을 어떻게 신고제로 해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만 하면,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데 1923년에 일제는 조선에 수입되는 다른 나라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을 쌓는 대신에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였고 그 결과 국내 기업이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관세 철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외부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 전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상품하고 우리의 상품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굉장히 어떤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민족 기업이 계속 살아남기가 그래서 이러한 1920년대 상황 회사량 철폐, 관세 철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은행령이고요. 1928년에 신은행령, 한국인 소유의 중소규모 은행을 일본 은행에 또 강제 편입시키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예속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1920년대 탄화 침탈이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요. 여러분 이 1910년대 한일병합 시기에 무단통치, 정치, 경제, 그 다음에 3.1운동 거쳐가지고요.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봤고요. 1920년대 문화통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문화통치가 이루어진 정치 침탈 그 다음에 경제적인 침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정한 그 패턴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 패턴에 맞추어가지고요. 뚜렷하게 구분 지어서 좀 학습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